안녕하세요 스페셜 MC로 놀러 피원하모의 손이 인타 댕딩 태호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플러스 에비티 안녕하세요 피원하모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항상 해외 활동이 잦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국에서 스페셜로 MC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특히 또 태호 형과의 케미는 처음이어서 조금 팬분들도 재밌어하시고 많이 기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스케줄이 귀합니다 사실 오늘 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이 머리로 일본에 나가는 방송을 위해 녹화를 떴는데 제가 특별히 오늘은 단정하게 뭘 하기 위해서 이따가는 까맣게 염색을 할 겁니다 저는 저의 침착함이에요 긴장하지 않는 이 릴렉스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가을 남자다 하고 힐 그리고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반전 매력 아닐까요? 어? 혹시 그건가요? 난 슬플 때 힙합을 춰 아 네 이것이 피오는 머리 뷰 과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 후딩 탱 등의 활약 기대해주시고요 온 우주가 사랑하는 글로벌 스타 제로 베이스 원을 만나볼게요 도쇼 플레이 소울로 바뀌었습니다 소울로 바뀌었습니다 슬프네요 소울이가 너무 귀여워요 요즘 너무 웃겨 그리기 이 타겐 방사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참 애가 착해요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착한 거 같아요 태호 형은 항상 진짜 좀 침착하고 사람이 담백해서 뭔가 제가 좀 너무 하이 텐션일 때 한 번씩 그 좀 그런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아 오늘 아 오늘 좀 아쉽네요 45점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일단 머리를 바꿨는데 제가 옆에가 이렇게 호랑이 줄무늬처럼 이렇게 두 줄씩 막 나 있거든요 이런 거 좀 호랑이 같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대본부가 알았어요 호랑이 미는 거를 아니 뭐 미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 호랑이 왜 이후로 궁금했는데 머리 때문이었구나 네 그냥 머리때문으로 그러면 인정 앙 태호 형과 저와 이 MC의 케메가 정말 어...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되게 재밌는 조합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대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냥 재밌게 잘 즐겨주시고 오늘 이따 오시는 분들도 저희 그냥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피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스케줄이니까 저희 재밌게 잘 좋은 추석 남겨봅시다 잘 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비하인드다'주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인테리어 댄스 안녕하세요 나와 네지 입니다 칼짝 펴고 미치겠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몸을 되게 엄청 신뢰게 해드려주시면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동작이 있습니다 진짜 미쳐빨리 작품 ăn 거 같죠? 한층은 더 멋있어졌다. 그리고 좀 더 잘생겨졌다. 그리고 누리가 더 좋아졌다. 머리 색깔이 바뀌어. 미쳐 팔짱 없잖아. 미쳐 팔짱 어쩌라고. 미쳐 팔짱 없잖아. 옳아옳아. 좋아주나 진지해. 나의 몸이 땡에 따라 죽겠네. 미쳐 팔짱 배 아파. 딸을. 저희의 첫 시작을 보여주는 비쥬얼이잖아요. 저희 와인아저. 그렇기 때문에 진혁이 저의 진혁이 저의 지형에서. 그쵸. 바뀐지 않았어. 언제 싸울지 궁금하네요. 아직까지 한 번도 맞아요. 없습니다. 아쉽지만 없습니다. 재미없어. 우리도 우리 셋이서 놀면 돼. 아냐. 하드. 근데 냐. 그치 참을 깨라 친구. 고ho парing. 거짓말이 늘었다면.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에잔댄.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그쪽으로 천국에 반했어요. 레이엔나. 내가 지켜. ishionia. 아, 네. 저희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네, 맞아요. 시작한 뒤에 이제 2주차에 잡아들었는데 2주차도 다 같이 파이팅 해가지고 무대 재밌게 즐겨주실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맨을 노래해야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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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2주차 발짝 뛰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AB6IX 웅입니다. 어, 중꺼끄마의 포인트 안무는 좀 이렇게 찌르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Just do it! Do it! 이렇게 좀 신명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하, 그냥 하는 거지 뭐. 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중꺼끄마의 노래에 좀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지 뭐. 우리 그냥 하고 있잖아요. 아, 출근할 때 아니면 상사가 뭐라고 할 때 그냥 중꺼끄마 들으면서 그래, 그냥 하자. 어차피 돈 벌어야 되잖아. 살아야 되잖아. 만약에 학생들이다. 이러면 시험 기간. 시험 기간에 와, 공부 너무 하기 싫은데? 아, 웅이형, 웅이 오빠의 중꺼끄만 하나 들어야겠다.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휴식이 필요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공감을 위해서 넣은 건데 저의 휴식법? 저는 엄청 오래 자는 것 같아요. 한 16시간도 자고, 17시간도 자고 하거든요. 잠이 보약. 아, 저 오늘은 귀요 햄찌. 저 오늘은 신명 햄찌. 아, 저 신명 햄찌라니까요. 귀요 햄찌. 방금 속. 중꺼끄마의 첫방이자 막방이다. TMI입니다. 여러분 즐겨주세요. TMI! 무대가 아마 하나밖에 안 나올 건데 저랑 에비뉴 분들이랑 같이 즐기면서 재밌게 무대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